닭고기 닭고기 됐어! 안 돼요! 씹어놓은게 아니라 핥아놓은거 같아 지금 나오지 고양이들은 이렇게 먹는데 아니 씹어먹는거 아니야 만두 아니야 누가 츄르를 츄르 맞나? 고양이들꺼 아니 씹어먹는거 아니라는거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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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니야 씹어먹는게 아니라 만두 잠깐 나와봐 다시 짜줄게 형이 짜줄게 씹어먹은게 아니라 만두 이렇게 나오면은 딱 이렇게 먹는다 이렇게 나왔지? 먹어 응 알았어 밀어줄게 형이 밀어주고 있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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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너 먹을줄 모르니깐 이거 나는 솔직히 조금 촌스러웠다 그치 강아지한테 이런거 잘 안먹으니까 맛있다 자 열어줄게 열어줄게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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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자 잘한다 이제 핥아먹어 오케이 잘한다 이제 핥아먹어 코에 다 묻은거 안가 근데 코 핥아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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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에 이제 코에 다 먹었어 이제 티저펄 이게 defensive 들어가는 막 싸악 밥 먹으러 맘에 끗끗 씻겨먹는거 아니야 끗끗 진짜 크림 수영이 없어 없어 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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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편하다 강아지한테 감싸이 너에게 해봐 선물 수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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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 수영 수az 수 anos 네, 영업 끝났습니다. 안녕, 조심히 들어가십시오. 감사합니다.